우리 멤버들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희 드디어 마지막 곡 순서고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아주신 덕분에 우리가 멋있는 밴드로 한발자국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배려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 아십니까 이 기쁜 자리 기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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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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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